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었는데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지난 1년 상황 되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선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오늘이 1년 된 날입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해 1월 20일이죠. 광주, 전남은 좀 며칠 늦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의 광주, 전남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는 1,460여 명, 그리고 전남은 680여 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요양병발 확진과 그리고 사찰 관련 확진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323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놓고 보면 몇 차례의 대유행이 있었어요. 광주, 전남은 4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큰 흐름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2월 4일입니다. 국내 발생 보름 만인데요. 당시에 태국 여행을 다녀왔던 코로나19 감염된 여성과 그의 가족들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 모임을 다녀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3월 말까지 지역감의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 뒤로 100일가량 대외 유입을 제외하면 지역감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6월 말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했던 방문 판매 업자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교회와 요양원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회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이 광주로 확산됐는데요. 특히 광주는 성림 침내 교회 등을 중심으로 교회 관련 감염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해 8월 26일에는 하루 39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골프 동호회와 또 경북 상주 BTA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현재까지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일상들이 크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비대면 교육 1세대라는 말도 생겼고 코로나 본루라는 얘기도 생겼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었는데 그 내용들 다시 정리해 주시죠.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인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우려했던 학력 격차라든지 그리고 돌봄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자영업자부터 대기업 사업장까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업 사업장인 기아 자동차 그리고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산라인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도 이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게 과연 언제쯤 끝나느냐인 것 같은데 끝낼 수 있는 수단은 백신 접종이잖아요. 그 상황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초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나 종류, 시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또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또 접종 대상을 정하는 절차도 아직 남아 있어서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접종의 목적이 전 국민의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뒤로 항체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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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